네 안녕하세요 최중윤 작가입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그림을 저희 집에다 걸었어요 여기가 저희 집 지금 안방인데 햇빛이 이렇게 받으면은 제 작업실보다 그림이 훨씬 잘 빛나죠? 잠깐 침실을 보여드리자면 침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창문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근처에 저희 집보다 높은 데가 없어서 들어오면은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빛나는게 달라서 예쁜데 저희 안방에서 제일 잘 빛나는 것 같아요 이쪽 위에다가도 지금 그림을 하나 걸 생각이고 이쪽 농 옆에 여기다가도 그림을 하나 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60호 인데 와 이게 진짜 전시장이나 작업실이 아니라 집에 오니까 그림이 진짜 크더라구요 일반 사람들의 집에 걸 수 있는 그림을 그리려면은 어우 그림을 작게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더라구요 집에다 그림을 설치하다보니까 멀리 와서 보면 볼수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빛나는 네 그런 그림이에요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